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인의 게임병원이신거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V-Rising이라는 흡혈귀 게임 여러분이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전 이 게임 아직 안해봤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이 게임이란 뭐 뉴스가 많이 봤어요 엄청 뭐 사람들이 이 게임 참 재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 게임은 키바잘한테 공실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번 이 게임 좀 확인해봅시다 안타깝게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 영화에요 한글 패치는 아직 없어요 우리 한번 여기 언어를 확인해보니 중국어 있지만 아직은 한국어가 없어요 추가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일본어 이건 일본이라기 중국어 있으면 아마 일본어 한국어도 언제 보실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아직 early access이에요 그래서 아마 버그이라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게임 한번 확인해봅시다 약간 디아블로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알기로는 우리는 온라인 게임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버허스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프라이빗 게임 좀 할 거에요 오프라인 게임 여기는 오케이 이건 처음 물어봐요 p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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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랜사이즈 클랜만 할 수 있고 랜세버 패스워드 맥스코넥 플레이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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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지금 advanced game setting 아이고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요 이거는 오프라인인가 아니면 이거는 뭐 이건 온라인 프라이빗 게임 네 이건 오프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냥 새로운 게임 시작해봅시다 잘 디길 바랍니다 서버 로딩 중 오케이 우리는 캐릭터 만날 수 있어요 아 여성 캐릭터 남성 캐릭터 여성 캐릭터 만나자 어떤 네 아이스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근데 얼굴 좀 바꾸자 오 오 편하 지네 아 아이고 이거 뭐야 좀 무서워 보여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건 약간 옛날 같은 휘펄기 아이고 저는 아마 그냥 첫 번째 중구 신입이 einer Caesar 님 안녕하세요 바로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는 그냥 두번째 아 이건 아마 그냥 첫번째 얼굴 아니 두번째 얼굴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요 모르겠어 아 얘는 맛있는데 얼굴 눈 색깔이 어떻게 할까 빨간색 이거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오 엄청 많이인데 아 이거 뭐야 오 완전 옛날 옛날 헤어스타일 것 같아요 아닌데 아 이거 좀 힘들겠어요 거의 아무것도 못봐요 오 이 헤어스타일 관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텐데 이거 멋있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게른 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어 헤어스타일 많이인 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완전 아니메 같아요 이거 전 옛날에 이런 헤어스타일이 있었어요 네 여자의 제일 멋있는 헤어스타일 앞머리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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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이런 헤어스타일 분이 저도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이거 입고 싶어요 이런 헤어스타일 있으면 좋겠어요 뭐야 아 네 아 네 이거는 제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전 이제 머리카락을 좀 길으면 전 이런 모습이래요 이거 멋있어요 오 오 오케이 이거 이쁜데 오 이거 이쁘요 전 네 이거 이거 이거로 갈거요 헤어카라 어떤 헤어카라오 그냥 오오케 네 괜찮아요 Features 네 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저는 저는 지금 다시 이런 수염 기르는 중이에요 몇 개발 걸릴 몇 개발 걸릴 거요 이거는 너무 길어요 이거 뭐야 네 쭈음 안되나 이거 뭐야 거기 가짜인가 이렇게 에스소리 아 기거리 오케 어 이런 걸 어떻게 물어요 한국으로 기 기 기 붓기 아님 기 쫓 기거리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 보여요 아 여기 뒤에 에에에 흐흐흐흐흐흐흐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갈까 전 마음에 들어요 캐릭터 네임 호라시오 아니요 우린 독필그림이에요 독필그림 독필그림 노이스 그럼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럼 게임 시작 해봅시다 우리는 깨어나려고 스페이스바 노래하대요 이유는 좀 이것도 깨어나 일어날 방법이네 오 숨 많이 되네 괜찮은데 오케이 베아스테로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제 캠드위에 그냥 우리 뭐 해야 하는지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 얼굴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아 오케이 우리 어 루트 찾고 있어요 우리 혹시 캐릭터 확인 heißt 아 오케이 오 crafting 아 오케이 이 게임은 혹시 루트 음 저걸 잡 저걸 잡는 걸로 루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crafting 해야 돼요 그런가 오늘 했어요 네 저는 음 처음으로 하니까 한번 혼자 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게임이에요 프라이빗 게임 그냥게 게임 확인하려고 오케이 이거 노이즈 네 이것도 방법이야 여기 뭐 찾을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여기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뭐에요 블라트풀 오케이 오케이 우리 끊임없이 피 잃어버려 그건 헬스에요 어허 근데 우리는 음 오케이 그냥 저걸 헬스 저기 헬스 많이 없을 때 우리 그냥 그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 그런 식으로 헬스 회복 헬스 회복 가능해요 홀 스페이스 바 누르면 오케이 다른 이동 R 버튼 뭐야 어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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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C 버튼 카운터 오케이 카운터 에텍도 있네 그런 시스템인 줄 몰랐어요 일단 다 루트하자 많이 없네 혹시 질주 버튼 있나 없는데 오케이 C 누르면 아 카운터 그냥 오케이 어 캐릭터 이것 이것이만 있어요 오케이 열이 들어갑시다 오케이 우리 바퀴 바퀴입니다 오 오케이 우리는 남은 펀치하였어 이거는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은데 우리 그거 받아요? 오야 목재 말았어 그거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래픽은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특히 이 데프 오피필드 이펙트 마음에 들어요 으아 우리 첫 번째 적이에요 히히히 어? 헤드가 많네 헉 근데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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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팅 리사이버 받았어요 오!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우리는 검 만들 수 있어요? 검 제작할 수 있네요 아 오케이 기다려야돼 그냥 클릭하면 돼요 짐있어요 짐있습니다 장착은 어... 아 이미 장착되어있어요 여기 장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고 있어요? 아 여기 어허 오케 오케 데미지좀 잘 잘 들어가요 롯팅 굴 나이스 오토 루트 같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어요 나이스 아 우리 다른 공격 R button R button 아 괜찮은데 C button? 네 뭐 네 뭐 가비 계속 가자 카운터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효과가 좋은데 어? 우리 지지를 그냥 가져갈 수 있네 왜? 아 이거 헬스 아이템이에요? 오케이 헬스 아이템 중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제작 리셋 받았어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bone ring 주세요 다 주세요 제작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마음대로요 콜 아오케이 그 캐릭터에 장착되었어요 나이스 콜 주ос 공격 아우 으허 그레스티 빨리받고 빨리 끊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올 첫번째 방하구만 할의 수 있어요 오케이 좀 길어야 돼요 어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하나 좀 걸리긴 해요 이거 둬주세요 이거 아 우리는 혹시 아 우리 충분히 지혜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다 주세요 모든 거 주세요 이거 뭐야 식물 아이템 목재정 벗자 여기는요 아직 지도가 없어요 우리 지구 지도 찾아야 돼요 우리 지도 찾아야 돼요 우리 근데 우리 뭐 일단 다른 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어떤 여기 내려가자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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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한번 계속 가자. 우리는 폭물 폭물의 털 찾아야 돼요. 이거 가져갈 수 있나?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여기 길이 많은 것 같아요. 파벤의 숲. 오케이. 아 오케이. 우리 여기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요. 와. 이 맵이 참 크네. 이 맵이 참 크네. 그럼 여기 들어가자. 어디 들어가 있어? 나이스. 다만 통물 아직 못 찾았어. 어디야? 파벤의 숲. 오케이. 오. 하. 히히. 맥없어. 헤헤. 도망갔어. 어. 아... 우리... 밥, 밥 먹자. 오. 나이스 네, 루터 주세여 그리고 지금 crafting하시니깐 나이스 이거 도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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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대가 나메 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우리 휘펄기여서 날이 시작할 때 좀 위험해질 거에요 우리는 그냥 그 햇빛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지대가 나메을 시작할 때 테리포트 오케이 어디로 우리 지대가 테리포트 못해 오케이 아하 복기 오케이 오케이 만날자 아 우리 이걸로 좀 더 쉽게 오 나이스 목재 가라 나이스 뒤에서 판먹자 여기 여기 햇빛이 들어가면 오 불타가 불타네 아이고 물타면 안 돼 물타면 안 돼 어디로 갈까 아 우리는 목재 다른 퀘스트는 좀 나무 자라야되요 하나 세에대 자라야돼 하나 더 둘다 나이스 돈 메이스 이런거 이거 뭔데 돈 메이스 오케이 이걸로는 미네럴과 불 좀 더 쉽게 깰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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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심장 오케이 와 이거 커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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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둘 둘 깨야 되요 일단 다음 퀘스트는 둘 깨는 것이에요 두개 더 필요해요 오케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나이스 우리 이미 레벨 저 친구 잡자 도망갔어 테크놀라 테크 히술 어? 이거 뭔데? 비 어? 우리 우리 무슨 어? 빌딩 할 수 있어요? 빌딩 할 수 있어요? 우리 성 만날 수 있어요? 어? 오케이 여기 할까? 아니 일단 그 어디 만날까 좋은 데에 찾아 찾아야 돼요 여기는 어때? 어? 헤헤헤 강화했어요 아니면 그거 여기 해야 돼요? 전 이 맵에 이건 무엇인지 알고 싶긴 해요 이거 어? 어? 아니 아마 여기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닌가? 아니 여긴 그냥 텔레포터예요 근데 그냥 텔레포터 옆에 여긴 한 아 오케이 안 돼 여기 안 되네 여기 안 되네 그럼 일단 계속 가자 이거 어디서 놀 수 있을까 어? 어? 여기 안 되네 잔디밭이라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숲 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숲 안은 좀 네 해주세요 어? 그거 뭔데? 이게 뭐야? 어? 못 들어가요 까비 못 들어가요 까비 그냥 목적으로 가자 여기 뭐요? 이게 뭐야? 어?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오케이 이거 깨려고 업그레이드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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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 잡자 나이스 전 이 게임에 오! 이거 뭐야? 흠.. 이거 뭐야 나이스 전 계속 가자 오! 지도본이 아마 요이 바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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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! 오! 이 거야! 오! 이 레벨 좀 에하 예 오! 오! 위험해요 오오 위험해요 우리 그냥 오오 나이스 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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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공피 맛있겠다 잘했어 다 주세요 게임의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요 어디로 가야 돼? 우리 왜 이 피 흑박이 있어요? 블라트? 비의 봄질? 오케이 어 지금 끝났는데 옵스 아 베넛 캔베 아 베넛 캔베 친구가 아니네 우리 죽었어?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죽었네 가비 죽으면 어떻게 해요? 리스폰 리스폰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왠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네 독어로인데 아 아 우리는 약간 소울스 게임처럼 시츠를 찾으면 우리 루트 돌아받아요 괜찮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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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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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루트 다시 루트 다시 루트 다시 찾아야돼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너무 멀리 죽은 곳이 아닌 아니어서 당이다 다만 우리 우리의 건물 어디 놀 수 있을지 시츠 아 네 다 주세요 날씨 궁극하자 다시 궁극하자 다시 궁극하자 아하 아하 오우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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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스 먹자 Blood type 박고 있어요 아 오케이 우리 먹는 피에 따라 무슨 스탯보프 바래요? 아 loot 이게 뭐야 아 물건 많이 받았어요 오 잠깐만 이거 가져가면 안 돼? 잠깐만 무슨 아 오케이 해피얼비도 은 가져가면 안 돼? 그건 몰랐어요 어디로 갈까? 전 이거 가져가고 싶은 것이 아녜 너무 무서워 여기만 놓을 수 있어 아닌데 아닌데 지도에 보니 여기는 좀 공간이 많이 있어요 어? 누구? 미용이 이온의 오 어 이온의 우리 진짜 좀 더 좋았나 컴이라 높이로 해요 계속 가자 여기는 좋아보이는데? 여기는 안돼? 근데 여기는 50%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많진 않아요 우리 왜 HP가 많이 없는지 몰라요 음 우리 좋은 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나이스 이거 더 좋을까? 안 돼? 나이스 기전 게 헬스 시스템 아직 이해가 안가요 HP가 거의 없어요 왠지 안 돼 든지 어이리 헬스 페이프가 어떻게 하면 돼요? 네 음 음 계속 가자 이게 뭐에요? 파이어블라슴 무슨 식물이네 생각보다 복잡한 게임이네요 어 여긴 뭐야 플라트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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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그냥 마시는 피에 따라 무슨 어 파워 받아요 아 이거 뭐에요? 오 스킬이 많이 있네요 오케이 이 모트까지? 플랜 많을 수 있네요 여기 그늘이 많이 없는데? 약간 계속 그늘 안에 들어있는 미니게임인 것 같아요 헉 헉 맵 확인해봅시다 여기 나쁘지 않을까? 아니면 여기? 여기 공간이 많이 인거 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데워버렸어요 오 리스폰 해야되요 여러분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관심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전 그냥 스트리밍 좀 더 계속할거에요 그리고 다음해봐요